1. 주의 약속 1. 주의 약속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번 베드로 후서 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두 지점, 베드로 후서 3장 첫 번째 부분 말씀을 가지고 두 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구약과 신약 성경 구약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완성되는 그 교차되는 지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점에 대한 말씀을 두 관점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제 베드로 후서를 비롯한 모든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두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 두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기만 한다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여백을 남겨놓으셨다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마지막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고 그때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죄 때문이며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 자신들의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두 개의 렌즈, 두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거나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이 조금 드러납니다 그 관점을 엿보면서 그 관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관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에게는 하루와 천년은 정말 많이 다르죠 하루는 하루고 천년은 그 하루가 365번 곱해지고 그게 또 천번 곱해져야 되는 사실은 많이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는 같을 정도로 천년 뿐이겠습니까 만년, 백만년도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을 수 있고 그 하루가 하나님께는 백만년, 억만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는 산술적으로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 날에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천년같이 느껴지는 그 구원이 아직도 주님 다시 안 오셨나? 아직도 주님 빨리 오신다면서 아직도 안 오셨네? 라고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이 빠르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9절에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주로 믿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들어와서 발당구고 사는 사람들 정도까지를 포함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이들이 있는데 주의 약속이 더디다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더디다는 겁니다 아직도 안 오셨어? 아직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렇게 더디다는 생각은 애초에 그런 약속은 없었어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늦어지면 그 약속이 취소되는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이 약속의 역동성, 이 약속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강력함이 점점점점 떨어져 갈 즈음 베드로는 주께서 약속을 하루 만에 이루시든 천년 동안에 이루시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더딘 것처럼 여겨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의 자비로움의 기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디다고 없어진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더뎌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이 약속은 반드시 속히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관점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관점을 다 붙잡으면서 구원을 이해해야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만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거부하냐면 격렬하게 끝까지 거부합니다 발버둥을 치며 어떻게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애를 쓰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실패하신 것 같고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두 관점이 여기서 적용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끝마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거나 우리는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 쳐봤자 애초에 작정이 돼 있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거나 하는 식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신가를 뽑아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다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마치 천년과도 같은 우리도 하루가 천년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심 속에 고민 속에 우리의 이 아픔 속에 하루를 천년 같이 도대체 주님 언제 오십니까 벌써 2천년이나 지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지가 벌써 2천년이 지났고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애초에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 속에 근심과 아픔이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그것이 벌써 2천년이나 지났지만 그 약속을 여전히 생생한 오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작정하시는 자들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오늘 그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구원받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긴장관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원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 우리가 원해야 구원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긴장관계 이 두 관점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붙잡을 때 꼭 필요한 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지만 내가 오늘 그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구원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열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말씀을 읽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고 냉랭해져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마지막 때에 대한 긴장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냉랭해질 수 없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코 마음이 식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사라질 수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속에 성령께서 살아계신 그 사람에게는 결코 열정과 그 사모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만큼이나 우리의 열망이 중요합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한지가 벌써 2000년이 흘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식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천년이 아니라 만년처럼 느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도 감격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인내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설계하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이 시대를 향해 성령께서 베드로 후설을 통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속히 마지막이 임할 것이며 이 천년이나 지났지만 나의 약속은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천년 같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견뎌내야 하냐면 견딜 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마지막 때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식어져 버린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만 붙잡고도 눈물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의 열정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부활의 감격 그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예배하며 눈물 흘리며 놀라워해야 되는 그때인데 우리의 마음에는 냉랭함이 가득하고 이 시대는 이젠 다시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야 점점 더 신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고 신앙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고 점점 더 발전된 학문들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정말로 오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하루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천년 같은 그 하루하루를 견디며 인내하며 주님 언제 오셔서 나의 이 아픔을 다 기쁨으로 바꿔주실 겁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모했던 그날들이 다 지나가고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고백하게 될 그날을 갈망하며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